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대진표를 바꾸세요 아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대진표가 바꿔지는 최고의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주민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예배부에 올해 나오신 우리 필리핀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모자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공장 사장님이 자꾸 그러시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이분이 매주 나오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장이 말리는 거예요 보통 어떤 공장들은 아예 그냥 못 나가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이분은 나는 갈 거다 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저는 현장 예배 가서 말씀 받아야지 삽니다 아니면 제가 죽습니다 저는 꼭 갈 거예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사장님이 집사님이세요 저기 여의도 큰 교회도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집사님 저는 교회를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인들 하나님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를 응답이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를 이기려면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씨름을 해도 그렇고요 힘이 없으면 픽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질병, 여러 문제들 다양한 각종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경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죽어서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군대 한 번 있을 때 서핑을 했어요 서핑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난생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해가지고 이제 서핑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잘 타요 파도에서 막 멋지게 백인인데 없는 멋있게 타는 거예요 저보고 한 번 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한 번 가자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파도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보면 팔을 막 움직이고 바로 움직이다가 파도가 갑자기 보드를 이렇게 밀고 가는 때가 느껴진대요 그러면 탁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가자 그래 그래서 보드를 하고 막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파도가 한 번 지나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나갈 때 막 팔을 쥐고 바로 움직이니까 어 갑자기 이 보드가 밀려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내가 가만히 움직이는데 어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탁 일으셨죠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탁 일어섰습니다 탁 일어서는 순간 탁 거꾸라졌습니다 탁 거꾸라져가지고 물속에서 수영해서 나오는데 오 이 파도가 제 뒤통수를 팍 치는 거예요 파도가 뒤통수를 막고 물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제는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나 살려라 하고 막 수영을 했어요 한참을 수영을 했는데 여기 지피는 게 땅이야 한참을 수영을 해서 나는 위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땅이 지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막 나와서 살아남으려고 막 해변가 쪽으로 수영을 하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나를 끌어 땡기는 거예요 끌어 땡기면 나는 안 돼 하면서 더 힘을 내가지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 빠져가지고 진짜 죽어요 그런데 진짜 한 20분 사투 끝에 겨우겨우 해변가로 왔습니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서핑을 잘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그 위에서 쫙 지나가는지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터널 속에서 쫙 하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찍잖아요 근데 힘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저처럼 파도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요 파도가 치는 대로 물이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문제가 응답이로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문제 있죠? 문제 없으신 분 없으시죠?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 있고 적게 있는 분들 있고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각종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파도 타듯이 여러분은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즐길 수 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겼다 그랬어요 즐겼다 막 미친 척도 해보고 뭐 가서 옷도 다 잘라보고 나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정말 즐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막 속이고 막 한번 어떻게 해볼까 막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겨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도망가는 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꾼 최고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보금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 난 보금으로 문제 이겨야지 하는데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오면요 그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다 나타나거든요 문제 속에서 보금이 각인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증인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바로 최고의 힘입니다 최고의 힘 우리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를 잃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만드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갖춰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뿌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뿌리라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는 것은요 올바른 기도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누리고 나니까는 아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제는 내 거 다 내려놓고 갈래들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복음 붙잡은 자가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이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오 이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하네? 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있네? 이를 갈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를 갈고 돌을 줍고 있네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말을 좀 조심하고 다음 기회 다음 분위기가 좋을 때 해야지 스테반은요 스테반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장면을 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스테반 복음 전에는 기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섰어 너무 급하셔서 서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서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담대의 믿음의 복음 말해 담대에 가서 입을 크게 열고 네 입을 크게 열고 가서 믿음의 기도 복음의 기도 담대에 가서 내가 채워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전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체질을 갖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비전을 갖고 미션을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속해요 그 비전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나서 무너져서 망하는 것 뿐이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테드 영상 테드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자의 중요한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IQ도 아니고 좋은 환경 이런 거 다 아니래요 결국에는 뭐냐 끈기라고 그래요 끈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뭔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한 끈기를 가진 사람은요 무조건 성공한대요 세상적인 말로도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는 끈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거기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나라는 걸 알고요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마음에 주신 2, 3, 7 나라 5천 존족의 언약을 이루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을 좀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요 율법적으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날 벌을 주시나?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뭐 많이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찔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빨리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 3, 7 나라 방향을 맞추도록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존족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정말 제 인생에 방향이 없었어요 뭐 미국에 이민 가서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상처도 있고 제 나름대로 한번 성공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하지만 뭐 제 상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보금을 깨닫고 나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시켜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메시지로 들리는 거하고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준비시켜줬구나 아니 이민 사회하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보니까 다민족들이 겪은 어려움들이에요 지금 내가 가서 많은 영어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주고 또 제가 먹는 거 잘 먹거든요 제가 잘 먹어요 제가 우리 김형길 목사님이랑 저희 다민족 교육자들이랑 어디 가서 뭘 먹으면요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들 평생 한 둘째, 셋째 장이 꼽힌다고 진짜 너무 잘 먹는다고 언제 한 번은 저번째 우리 홍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홍어, 홍어가 물고기죠 알겠습니다 홍어 잘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입에 넣고 씌우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먹을 수 아닙니다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치약 맛이나 이런 음식이 세상 처음인데 근데 또 삼겹살하고 친김치 나서 아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니까 저를 짐승 비슷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근데 저하고 동급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썩스패타 목사라고 아주 대단해요 저랑 아주 거의 동급이에요 밀리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어디 먹으러 가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벽하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드셨어요 문제가 왔으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전도성교회에서 방향 맞추도록 나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시구나 원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좀 올바른 길로 가려면요 틀린 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 기준을 둬야 되잖아요 내가 틀린 거 하고 있는지 올바른 것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자 전도자 바울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는 가장 지름길이 뭐겠습니까?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없고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요 다른 그 무엇 각인 나의 동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점을 받았어요 제가 영어의 배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보고 있어요 야 넌 대단하다 진짜 와 멋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문제를 다 줘요 이게 시험 문제다 이게 답이다 다 줘요 근데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선생님 말을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답을 다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다 이것만 보고 이거 카피하면 돼?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얘는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빠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를 줬는데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 말씀의 생명 거셔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 거시면 됩니다 예배가 설레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 아니 내 인생 문제 답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2, 3, 7 나라 향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깊은 틀린 각인들을 바꾸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과 경험만 이런 부분들만 의지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적인 말 말 사람의 말 지식과 세상 지식 이거를 더 믿었다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세상 기준입니까? 사람 말 듣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의 말씀과 언약 넣고 결정을 합니까? 메시지 때는 늘 듣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럴 때를 참 많이 봐요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냐 시카고에 제가 데리고 있던 미션 홈을 없는 참여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을 툭 던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한번 연락을 했죠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시카고 집회 때 한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는 집회 스텝이라서 바빠가지고 뭐 차도도 못 보고 끝나고 이제 하루 그냥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했는데 얘기하면서 쭉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복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치유받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고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복음 깨달았네 원약 깨달았네 그 정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데이트하고 그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저는 미국에 있고 그게 11월 달이었거든요 한 주 있다가 전화로 제가 걸어서 우리 한번 깊이 사귀어보지 않으실래요? 전화로! 전화로! 그러니까 뭐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쯤 쭉 사귀었죠 사귀다 한 달 있다가 요즘 알고 그냥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전화로! 전화로! 그러니까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제가 나가서 부모님 만나뵙고 허락받고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지 미쳤냐? 어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결혼을 하냐? 어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진짜 많다 조심해야 된다 불신자 친구들은 정말 네가 미쳤구나 미국이 어떤 데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막 지금 난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3월 달에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허락받고 5월 달에 예원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나고 결혼을 하라고 결혼식 때가 세 번째 만나는 세 번째 만나는 단단단하게 육신적으로 세 번째 만난 날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시 한 번 그리고 성격은 살다 보니까 그게 좋지는 않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셨을까 아시고 딱 세 번만 만나도 제가 솔직히 근데 원약 하나 보고 결혼했거든요 진짜로 원약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근데 뭘 맞추고 재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 원약 하나면 됐지 우리가 원약하고 서명 방향 맞추고 세 개봉원 맞추면 됐지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다 재고 길고 따지고 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맞으니까 이래되고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약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세요 그러면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실패하냐? 왜 문제 속에 빠지냐? 문제 터졌는데 내 기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문제 터졌는데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리를 따라 행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라 했습니다 세상 지식대로 따라죠 말씀을 무시하죠 이제는 뭡니까? 무리들이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든지 무리를 따라 행하면 안전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 혼자 튀지 않으면 안전해요 나 혼자 튈 때 군대 가면 하는 말이에요 군대 가면 야 튀지 마라 꼭 조용히 묻혀가라 이렇게 튀면 안 된다 잘할 거면 아예 확 잘하든가 못하는데 튀면 너 인생 끝난다 튀지 마라 이제 군대 선배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다 그래요 세상 방법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무리대로 하는 대로 틀린 건 아니지만 무리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전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웨이입니다 아멘 유일한 오직 말씀으로만 원웨이 다른 웨이가 없어요 유일한 오직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사회 실험을 한다고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실험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이 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층마다 서가지고 한 사람씩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탄 실험 대상자는 문을 바라보고 딱 정확하게 서있어요 이 문이 열리니까 딴 사람이 타니까 타가지고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쳐다보니 뭐야 이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이상하냐 하고 눈길을 주더니 두 번째 또 탁 하니까 두 번째 사람도 타가지고 문을 쳐다보니 또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사람들이 계속 세 명, 네 명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도 돌아가 틀린지 아는데 이게 이상한 건지 아는데도 자기도 다 무리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금의 기준이 없잖아요 언약의 기준이 없으면 결국엔 세상 따라갑니다 결국엔 우리 랩란티들 키우고 우리 귀한 랩란티들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보금 안에서 잘 키우고 있는데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기준을 딱 갖춰줘야지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하지만 틀린 각인이 돼 있으면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그냥 물이 따라 세상 기준 따라 흘러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내가 이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을 따라 생명과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말씀을 실패하게 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식과 경험을 따르게 합니다 무리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요?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 흘러가는 방향대로 문제 끌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이제는 문제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일이 터지면 일이 끌려가고 사람 문제 하면 그 문제 끌려가고 돈 문제 터지면 돈 문제 끌려가고 막 계속 문제 끌려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 중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에 계속 얘기하죠 대진표를 바꾸라 대진표를 자꾸 왜 그 불확실한 내 걸 붙잡고 우리에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한 답을 이미 주셨는데 왜 이거를 내세우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대진표를 바꾸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진표를 바꾸라 문제 빠진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이거 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진표를 바꾸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미 주어진 이 축복을 정말 멋지게 누려보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은 몰라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잘못해서 에이 떼지!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가장 못하는 교육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책을 읽어도 나요 잘못했다고 혼내지 말래요 떼지! 그거 하지 말래지? 떼지! 근데 저도 해요 하지 말하지 정말로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이 언약 대진표를 바꾸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던 세상 방법? 그들의 손으로 버려버렸어요 아니 기계를 던지면 어떻게 배를 움직입니까? 어떻게든 한 번 계속 떠보이게 하려고 무게를 줄이려고 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믿던 세상 방법이 절대로 이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때가 온 것이죠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면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다 있으니까 번호만 눌러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이때는 항의하는 방법이 해와 별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구름이 껴서 비보람이 몰아치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던 선장?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세상 방법 쫓게 합니다 쫓게 해가지고 결국엔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아시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돼 다려가서 야 그게 절벽이다 넌 지금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올바른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빨리 증의로 서야 되겠습니다 20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뭐겠습니까? 완전 포기한 거예요 조금의 희망, 소망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 얼굴이 있거든요 이제 의의를 상시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뭐 스포츠 같은 거 보도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다가니까요 이제 상대방 팀이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요 의욕이 없어진 겁니다 전혀 이제 의욕이 없는 무너진 완전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 뭡니까? 세상 방법의 결말은 결국 허무함 뿐인 것입니다 그런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요 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좀 영어로 좀 쓰게요 Unconditional Election 그게 무슨 말이냐? Conditional냐? 어떤 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으면?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꽃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 성교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국을 살릴 수 있는 이 영광 속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보니까 성교가 뭐냐? Irresistible Grace 이걸 보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보니까 이야,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거를 반대할 수가 없어 반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요 이거 보고 나니까 우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막내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막 가가지고 그 동물원을 갔거든요 동물원을 가가지고 이제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직접 보니까 얘가 우와! 사자가 저기 있다고 기린이 저기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은혜를 보고요 감격하고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도는 Perseverance of Saints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자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속한 바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문제 터지는데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뭐겠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다 군대 나오시니까 어떤 소속, 어디에 소속됐습니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집회 다녔다가 그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좋은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나이가 많아요 식사를 쭉 갔다가 작년에 해병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냐고 나도 해병대 나왔는데 나는 2003년도에 제대했는데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 눈동자가 갑자기 그때도 전도사고 그 사람 전도사인데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충성! 충성!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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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게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받아보듯이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내가 그러면서 뭐 앉아 달라졌어요 어디 소속되는지 여러분들 해병대 하여튼 웃깁니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되셨습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문제가 터지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분명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치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흔들리고 있지? 여러분 빨리 대신표를 바꾸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빨리 자부심을 회복하세요 자부심 창피합니다 자부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절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제 3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의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요 속한 바 됐는데요 그 어떤 것도 그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매일매일 사시면 되는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당장은 안 보여도 돼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무너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당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황하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날 도와주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 이게 어떡하지? 어? 예영교회 저 문제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 저 사람이 쟤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붙잡으셨어요 그 붙잡힌 손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내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왔으니까 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 속지 마시고 세상에 불확실한 그런 기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회복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응답으로 바꿉니다 나 개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또 무엇을 확인합니까? 문제 속에서 나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명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발견되니까 내가 소명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아 걱정할 것이 없구나 반드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해요 담대해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담대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담대해요 왜냐?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이 성취를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에 사귈 것을 믿었다고 히블서 11장 19절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믿은 거예요 그냥 미쳐가지고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해볼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엉뚱하게 죄에 억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사명을 믿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낙심을 안 합니까? 형들이 그냥 옆에 친구가 괴롭혀도 낙심한데 우리 형님들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친구가 나랑 안 맞은데 나를 싫어한다고 아니 뭐 사귀던 남자가 해결져도 그냥 인생 망치겠다고 나 그만할 거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지금 요셉은요 자기 친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걸 미리 보내셨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사명을 정확히 붙잡으니까 담대합니다 담대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안 됩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호수와 갈렙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여호수와서 듣고 지금 말씀 쭉 들었는데요 가난 정보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문제 터질 때마다 믿음에 고백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습니다 가서 담대히 나가서 말씀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믿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누가 이루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안 발견해도요 가장 첫 번째 깨달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계획 있으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계획을 찾자 말씀 듣자 말씀에서 답을 찾자 믿음에 고백하고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아스를 꺾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아무리 뭐 이거 잘 던진다 해도 솔직히 진짜 따져봅시다 골리아시요 최고 갑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 뱀 같은 갑옷 같다고 그랬거든요 스케일 다 겹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최첨단 칼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등치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골리아 챔피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영웅 챔피언이 나와서 싸우는데 청년, 소년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돌달전이나 해도 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뭘 믿었어요?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스킬도 있었는데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담대하게 싸운 거예요 아니 사물이 나를 안수해서 내가 이 나라 왕이 될 거라고 벌써 계획 붙잡고 있는데 어디? 할레받지도 않은 저 골리아시 나서 하나님을 몰입해? 내가 가서 꺾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산역과 현장에 그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내가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 2, 3, 7, 1 살릴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새 친구는 뭐라고 하니까? 더 무서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고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러잖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진짜 할게요 이러잖아요 친구들 뭐랬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와 정말로 무서운 고백이에요 사단이 벌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흑암 세력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 믿음의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믿음의 고백하고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겁니다 이 특징이 그래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대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저희 다민족 영업의부의 한 어머니 계시는데 지금 와가지고 복음 속에서 답을 얻고 아들은 지척장애가 있어요 또 사랑부 쪽에 연결돼서 잘 예배드리고 있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배드리는 둥 하는 둥 하는 사람이셔서 제가 처음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메시지 듣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눈이 그냥 막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저를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듣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 통해서 가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한 둘 셋 하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한 가정은 연결되는데 딸 둘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은 엠넌트 부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어머니가 연결되는데 그 어머니 또 아들이 지척장애라네요 또 사랑부에 연결되고 다민족 사역하면서 다른 엠넌트 부서까지도 사역이 되는 뭐 이런 문까지 열리고 한 사람이 다불어드니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불어드니까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전들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속에서 신분을 확인했죠 문제 속에서 사명을 확인했죠 이제는 문제 속에서 큰 믿음을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믿음에 큰 고백을 하세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믿음의 고백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뭘 다른 것만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힘을 주세요 하고 막 소리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참된 말씀들이라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빠진 자들이 특징을 아시고 이제는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자의 언약 붙잡고 나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증거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타니깐요 배에 탄 276년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 일터가 삽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쳐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다민족연합위원회에서 정말 기도해 주실 게 저희 연합회에서 김포에 지금 플랫폼을 짓고 지금 김포에만 2만 명이 넘는 다민족도 있어요 그 다민족들을 살리려고 중요한 다민족 현장에 플랫폼을 짓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멋지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캠프 들어가고 있어요 다민족들 교육자들 다 하나 돼가지고 매주 캠프 들어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한번 들어갔는데요 저는 되게 수줍음이 많아요 메시지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진짜 1대1로 많은데 제가 수줍음이 많았는데 캠프 현장 가서 중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또 우리 석스페턴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은 그냥 얼굴이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다문화 학생 담당 선생님 있으세요 하고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라고 했냐 아 이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했죠 그리고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 학교에만 다문화 학생이 TCK들 100명 있어요 100명 하나 학교에만 100명 있으면 백가정이에요 100명 다문화 가정이 백가정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지금 플랫폼 되어지는 거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가니까요 우리가 큰 걸 믿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2, 3, 7, 1, 5천 전원을 살리는 현장으로 최고 플랫폼 현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